안녕하세요 다깝기씨 바쁘신데 찾아와서 미안해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는가 했더니 장진문이 조용히 열렸다 게이조는 숨을 죽였다 입꼬가 앞에 서고 뒤를 따라 엷은 청색 슈트를 입은 게이코가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상처는 이제 완쾌 됐나요 다깝기가 쾌활하게 말했다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다깝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서 게이코는 게이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로군의 아버지예요 순간 게이코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굳어졌던 게이코의 표정은 순식간에 미소로 바뀌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스입니다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출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오히려 도로가 엉뚱한 짓을 해서 다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문병도 못하고 게이조도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뭐 인사는 그 정도로 해두고 두 분 모두 고개를 들어요 낳은 어머니와 기른 아버지의 대면에는 나도 아직까지 입회한 적이 없어요 어쩐지 이상한 기분인걸 다깝기는 앞에 있는 차를 단숨에 마시고 나서 말했다 게이코씨 내게 뭔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쓰지구찌가 있어도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네 오히려 잘 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게이코는 친밀감이 담긴 미소로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이분이 요옵고의 어머니였군 얼마나 따뜻한 미소를 보이는 여성인가 저 따뜻한 미소에는 어느 누구도 저항감을 느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게이코를 빠져보았다 실은 아까 다깝기에게도 말을 했지만 어젯밤 도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오늘 부인이 다깝기를 방문하게 되어 있다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만 이렇게 잠복 대기한 꼴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저도 꼭 만나뵙고 고맙다는 인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되었어요 게이코는 담배를 꺼낸 다깝기에게 재빠르게 라이터 불을 켜대면서 말을 이었다 서로 괜찮다면 게이코씨의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뭔가요? 의논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지만 게이코씨의 의논이란 요코가 태어날 때부터의 얘기일 텐데 어쩐지 긴장되는걸 농담을 하면서도 닭각기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실은 닭각기씨 스지구찌씨도 들으셨을 테지만 우리 다스야하고 요코가 친구가 되었어요 뭐라고요? 다스야군하고 요코가 친구가 되었다고요? 그래요 게이코는 다스야에게서 들은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흠... 그럼 다스야군은 요코가 누나라는 것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군요? 네, 동기이니까요 누나라든가 동생이라든가 하는 식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일이 끝날지 어떨지 무척 불안해요 닭각기는 팔짱을 낀 채 게이코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 시선을 게이조에게로 옮겼다 조금 귀찮게 됐군 그래서 게이코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닭각기씨를 찾아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걸요 게이코씨가 걱정하고 있는 건 다스야군하고 요코가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 뿐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요코에 대한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일 테니까 말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게이코는 무척 난감한 표정으로 닭각기와 게이조를 번갈아서 바라보았다 만일 동생이 누나를 하고 생각만 해도 저는 무서워져서 그렇다고 해서 누나라고 밝혀도 좋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쓰지긋지 요코는 어떤가? 도로의 얘기로는 요코 쪽은 다스야군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뭔가 무척 귀엽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무리도 아니겠지 요코의 입장으로서는 하지만 요코는 자기가 누나라는 말은 아마 죽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남으로 인정되어서 연애의 대상이 되어도 곤란하고 누나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것 또한 큰 사건일 테고 게이코씨 요코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게이코는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저라는 사람은 무서운 여자예요 여자란 모두가 무서운 거요 게이코씨 뿐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둘째치고 이거 참 난감한 걸 쓰지긋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글쎄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닐까 이대로 둬? 암 다스야군이 요구를 사랑하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들 구세대인들과는 달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상외로 정다운 친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게이조답지 않은 낙천적인 말이기도 하고 항상 문제를 직결하지 못하는 그다운 말이기도 했다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군 요구도 영리하니까 아무 일도 없이 대학 시절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만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저는 불안해요 다스야는 조만간 사실을 알게 될 것만 같아요 그때는 그때의 일이고 게이코씨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모르는 채 끝날지도 몰라요 그보다도 우선 도로군만은 접근시키지를 않아야 할 것 같군 다스야가 게이코씨와 아는 처지인 도로군이 요구의 오빠라는 것을 알면 일은 매우 시끄러워질 테니까 안 그런가 쓰지구찌 게이조는 끄덕이면서 문득 게이코에게 접근하고 싶은 도로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황급히 입구꼬가 방 안에 들어와서 닭갓기에게 뭐라고 기엣말을 했다 닭갓기가 벌떡 일어났다 실례하겠소 급한 환자여 수술을 해야겠소 방을 나서면서 벌써 허리띠를 풀고 그대로 닭갓기는 나가버렸다 임신 중독인가 닭갓기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게이조가 중얼거렸다 어머 무서워 게이코는 예쁜 미간을 찡그렸다 두 사람은 잠시 잠자코 있었다 뜰의 연못에 금붕어가 띄고 뜻하지 않았던 큰 소리가 났다 연못의 수면에 파문이 번졌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게이코가 조용히 말했다 아 네 게이조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멋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전 어쩐지 불안해서 요즘은 잠도 잘 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쓰지구치 씨를 뵙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군요 안심했어요 네 다스야는 성격이 과격한 아이예요 제가 저지른 죄를 알게 되면 절대로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우상화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설마 그런 아니에요 다스야는 그런 아이예요 저는 살해당한데도 하는 수 없어요 하지만 다스야의 일생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다스야도 남편도 다스의 형인 기우시도 고달픈 인생을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제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들어요 쓰지구치 씨 게이코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정작 당해보면 생각보다는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요건은 우리 집 애입니다 호적에도 친자로 되어 있고요 어느 누구의 애도 아니에요 우리의 애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게이조는 그답지 않게 단호하게 말했다 게이코는 놀란 듯이 게이조를 바라보았으나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고마운 말씀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요고가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도 다스야에게서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키웠는데 댁에서 고마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로는 부질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낳은 어머니인 게이코를 앞에 놓고 게이조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부모라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게이코는 끄덕였다 게이조는 문드 게이코의 입을 통해 모든 것이 알려지고야 말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게이코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 게이코는 이미 화사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나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었다 어쩐지 이상해요 뭐가요? 게이조는 눈이 부신듯이 게이코를 보았다 지금 처음 만나 뵈었는데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생각돼요 네 게이조는 또다시 얼빠진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차를 마셨다 스지구치씨가 제 묵은 상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요꼬가 우리집 애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친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로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도로는 아무래도 경술에서 이런저런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게이조는 게이코와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왠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게이코를 만나기 전에는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만나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깝기는 수술실에 들어갔을 것이다 수술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는 다깝기 집에서 묵을 생각이니까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게이코는 오다로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깝기와는 아직도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일들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게이코가 지니고 있는 분위기 속에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감미로운 것이 있었다 그것이 게이조로 하여금 진정하지 못하게 했다 아니에요 도로군은 좋은 청년이에요 그보다도 다스야는 정말 곤란해요 요구야 하숙 집에까지 찾아갔었대지 뭐예요 네? 찾아가요? 다스야는 뭐든지 다 저에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로군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어쩐지 안절부절 알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도로군도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어젯밤 잠깐 전화로 얘기를 나누었을 뿐이니까요 어째서 도로는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고 게이조는 공연히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다카키 씨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코고가 손수 만든 프루츠 펀치를 가지고 와서 다카키가 도중에 자리를 뜬 것을 사과했다 이코고가 나가자 게이코는 소녀처럼 고개를 갸우뚱하고 게이조를 보았다 스지구찌 씨 스지구찌 씨는 부인을 배신한 일 같은 건 한 번도 없으실 테죠? 갑작스러운 게이코의 물음에 게이조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아내를 배신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말끝이 애매해졌고 애매해진 것이 또다시 게이조를 당황케 했다 언뜻 유가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저처럼 한 번 배신하고 그것을 그저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은 끝없이 계속 배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보겠어요? 배신한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일생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 아닐까요? 게이조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만은 이렇게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란 없는 것 아닐까요? 지금 배신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심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란 곧잘 망상을 하는 법이니까요 학생 시절에 읽은 이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서의 한 구절을 개입고는 생각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높은 수준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배신한 적이 없느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스지구찌씨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분명히 죄를 저지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과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을 놓고 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야 물론 그럴 테지만 아니 사실이 그래요 남편을 배신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것과 배신해서 애를 낳은 것과는 전혀 달라요 맞대놓고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걸요 개입고는 시선을 다시 밝은 뜰에 있는 연못의 수면으로 돌렸다 개이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스지구찌씨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남편을 배신했기 때문에 계속 숨기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즉 계속 속이고 있는 꼴 아니겠어요 성격이 어딘가 삐뚤어지고 말았어요 마음이 언제나 흐려있는 불투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한 가지 죄는 다시 자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뉘우치고 계시다면 이미 그 죄는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어머 씻어졌다고요? 갑자기 개입고는 못 참겠다는 듯이 깔깔대고 웃었다 그야말로 거리낌 없는 그 웃음소리에서 개이조는 개입고가 지금 말한 불투명이란 말을 되새겼다 역시 개입고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관에서 나스에가 숄을 벗으려고 할 때 마침 다스고가 연습장 쪽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어머 그 숄 참 좋은데 요코가 어머니 날이라고 떠주었어 나스에는 벗으려던 소를 잠시 바라보았다 2층에서 샤미센 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참 최고로 기쁜 얘기로군 그 연보라가 띄엄띄엄 들어있는 것이 아주 좋아 다스고는 살짝 어깨를 두들기고 숄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는 냉큼 찬오마로 들어가 버렸다 나스에가 찬오마로 들어가자 여전히 구로에를 비롯한 단골들이 와있었다 한패는 장기를 두고 있었다 여전히 아름답군 누군가가 말했다 쇼를 걸치고 벽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던 다스고가 뒤돌아보았다 아무래도 나를 두고 한 말 같지는 않군 다스고 이상하게 토라졌는걸 나도 다스고를 미인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가는 다스고에게 따귀를 얻어맞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 위로해 주지 않아도 다스고는 웃으며 말했다 그보다도 모두들 이 쇼를 좀 봐요 요꼬가 어머니 날에 선물한 거래요 어? 다스고에게?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이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애가 없는 다스고로선 부럽다 이거로군 뭐 그런건지도 모르죠 다스고는 쇼를 개켜서 나스에 앞에 놓았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어머니 날이로군 나는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는걸 장기를 두고 있던 젊은 남자가 말했다 아직 서른이 안된 것 같았다 그의 푸른빛 양복의 어깨가 번질번질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젊은 남자까지 무엇에 이끌려서 이 집에 모이는 것인지 나스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작년에 어머니에게 개다 한 켤레를 사드리고 함께 초밥을 먹으러 갔었지 스케치북을 펼치고 다스고를 그리기 시작한 구로이가 말했다 허! 그래요? 벽에 기대어서 나스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사나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런 일에 감탄을 하다니 한심하군 다 큰 아들이 개다 한 켤레와 초밥이라니 어머니가 가엾어요 하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란 참 고마운 존재거든 개다와 초밥에도 눈물겨워하니까 말이요 평소에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으면 그럴까? 다스고는 신라라군 그건 그렇다 치고 어머니 날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선물을 받는 어머니들이야 즐겁겠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쓸쓸한 날이 아닐까? 구로이가 대생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자기가 모델이 되고 있는 이래 전혀 무감각한 다스고에게 나스에는 놀라움을 느꼈다 아! 어머니 날은 아직 괜찮아 그런데 노인의 날이라는 건 정말 싫다군 반드시 그날에는 노인의 자살이 몇 건쯤 보도되니까 말이야 그때까지 잠자코 장기를 관전하고 있던 구렛나루새 사나이가 한 몫 끼어들었다 그래요 괜히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쓸쓸해지는 노인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죽기까지는 않더라도 거의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지는 노인도 있을지도 모르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1년 내내 노인이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면 특별히 노인의 날이나 어머니 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 증거로 아버지 날이라는 건 없거든 아니 있을 걸 노인의 날에 아버지 날 어버이 날에 이어 또 어린이 날이라 뭐야 얼추 구색이 다 갖춰졌군 그래 그건 다시 말하면 노인도 부모도 어린이도 모두 소중히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군 그런 얘기가 되겠군 어린이도 살해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아니 과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정말 인권 무시라고 우리 어머니는 곧잘 말씀하시곤 했지 노인의 집 같은 것이 텅 비게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정말 그래 단골들이 이야기하는 옆에서 나스에가 말했다 연습은? 오늘은 없어 임시 휴업이야 그래서 토요일인데도 조용했군 나스에도 토요일엔 나오기가 어렵잖아 원장님이 집을 봐? 아니 그이는 사뽀로에 갔어 다깍기 씨네 집에 나스에는 옆에 노인 쇼를 보았다 희한한 일이군 무슨 볼일이라도 생겼어? 저 오다르의 그분이 다깍기 씨네 집에 온대 그래서 그이도 이 기회에 한번 만나본다고 나스에는 목소리를 떨구었다 음 만나서 어떡하게? 다스코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2층으로 가는 게 좋겠군 그러면서 일어났다 복도에 서서 나스에는 층계를 올려다보았다 샤미센 소리가 같은 까락을 되풀이하고 있다 왜 그래? 올라오래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나스에를 다스코는 층계 중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샤미센을 켜고 있는 것 같아서 나스에는 왠지 육각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다른 방이니까 나스에는 하는 수 없이 층계를 올라갔다 육각구방의 장진문은 닫혀 있었다 샤미센 소리가 뚝 끊겼다 나스에는 숨을 죽여가면서 맞은편에 다스코 방으로 들어갔다 원장님은 오늘 사포르에서 묵는 거야? 화로를 사이에 두고 나스에는 다스코와 마주 앉았다 다담이 열 장짜리 방에 북박이 장롱 세 개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수소나 꽃꽂이가 놓여 있었다 닭갓기신이 집에서 묵는데 부인에게는 피가 되겠지만 그럼 그 넓은 집에서 나스에 혼자 자는 거야? 아니 아직 말하지 않았던가 얼마 전부터 스키코의 조카인 하마코가 와 있어 그거 참 잘 됐군 그 애는 몇 살인데? 열여섯 살 중학교를 나온 애인데 스키코를 닮아서 얌전하고 일도 잘해 스키코의 집도 가까워서 편리하군 나스에 넌 생각보다 용한 데가 있어 어머? 어째서? 스키코가 오랫동안 있는 데다 그 조카까지 와준 것 아냐? 요즘은 사람을 쓰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진득한 애가 드물고 이쪽이 상전 모시듯 하지 않으면 있어주지 않거든? 스키코의 성격이 좋기 때문이지 나스에는 그쳐버린 샤미센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쪽 어머니와 만나서 대체 어쩌겠다는 거지? 나스에는 다스야와 요코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었군 그래서 양쪽 부모가 다급해진 거군 난 어쩐지 불안해 요코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나스에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어쩌면 뜻밖의 일이 좀 풀릴지도 몰라 그럴까? 난 솔직히 다스야라는 학생이 어쩐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나스에는 잘 닦여진 화로의 언저리를 예쁜 손가락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제자가 차와 찰떡을 가지고 왔다 육각고에게도 갖다 줘요? 제자는 공손히 끄덕이고 방에서 나갔다 다스코는 언제까지 육각고를 이 집에 데리고 있을 생각일까 나스에는 문득 궁금해졌다 하지만 요코와 그 동생이 대학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부처님도 몰랐을 테지 다스코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정말이야 더욱이 같은 학년이라니 그런 것도 어쩐지 나는 마음에 걸려 어쨌든 나쁜 짓은 할 게 아니야 지금쯤 그이는 만나고 있을 텐데 나스에는 조금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나스에가 만나러 가지 그랬어? 난 싫어 어째서 욕구를 낳은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만나보고 싶었을 텐데 다스코와 나는 입장이 달라 그런가? 어머 이 차 참 맛이 좋네 이거 구기차라고 보통은 산지에서 밖에 마실 수 없는 모양이야 아니 누구세요? 인기척을 느낀 다스코가 장진문을 훌쩍 열었다 콧수염을 기른 무라이가 어기적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어쩌자고 콧수염을 길렀어요? 보기 흉하게 다스코는 거침이 없었다 무라이는 나스에게 목례를 하고 화로 옆에 앉으면서 히죽히죽 웃었다 수염 없는 키스는 버터 없는 토스트와 같다는 말이 있죠 몹쓸 사람이군요 이래서 출입금지를 시켜야 한다니까 무라이 씨 다짐을 받아 두지만요 이 집 2층에는 내 허가 없이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찬우마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올라오지 않아요 아 그렇다면 이거 참 그지없는 영광이군요 무슨 영광이죠? 이 집에 영광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던가요? 다스코 씨의 얼굴을 보러 왔다고 하고 싶지만 오늘은 달라요 대개 전화를 걸었더니 이쪽에 오셨다고 하기에 쫓아왔습니다 무라이는 나스에를 보았다 무슨 용건이 있나요? 나스에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지루하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 정말 질렸어요 원장님이 안 계신 틈을 엿보다니 그건 도둑심보 아니에요? 다스코가 따끔하게 말했다 천만에요 충실한 부하죠 토요일 오후에 빈집 문안까지 하니까 말입니다 무라이는 또 희죽거리며 웃었다 가엾어라 무슨 인과로 이런 남자가 태어났을까 무라이 씨 당신 다카키 씨하고 사촌인가 육촌인가 된다면서요 어째서 그분을 조금도 닮지 않았죠? 꼭 그대로 닮았어요 무라이는 중얼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아니 저 십자가는 뭐죠? 교회인가요? 흐린 하늘 아래 높은 지붕의 십자가가 바로 뒷편에 보였다 교회에요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곳이로군 무라이 씨 같은 사람은 다니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 나스에? 나스에는 난처한 듯이 미소지었다 아니 다스코 나같이 허탕방탕한 놈을 구해줄 하나님은 없어요 제법 사람다운 말을 하는군요 하지만 허랑방탕한 사람이나 극악한 사람은 가장 구제하기가 쉽다고 해요 스스로 방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을 안 들이고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이 드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원장님 같은 사람은 구제하기가 어렵겠군 그러면서 무라이는 나스의 얼굴을 보았다 쓰지구찌 선생은 그야말로 품행이 방정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반성하고 있으니까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몇 년 전 어느 겨울날 개의조가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것을 다스코는 상기했으나 말하지 않았다 개의조의 진지한 모습도 무라이에게는 그저 놀림감으로 밖에 지급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 그럼 다스코는 어때요? 물어보나마나 해요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나예요 나는 같은 동네에 교회가 있어도 지금껏 한 번도 참회를 하러 가겠다거나 기도를 하러 가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니까 나스에는 어때?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 매일 불단 앞에서 합장은 하지만 생각해보면 무엇에 합장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으니까 때때로 사람들이란 다 그런 것 아닐까? 불단 앞에 앉아서도 부처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은 무엇에 합장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닐까? 그래 무의미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 같은 것은 없어 안심해 다스코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안심할 수가 없어 나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곤 하니까 아니 다스코 방금 한 번도 기도를 하러 갈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일 거라고 다스코는 말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구원받기 어렵다고 해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말이에요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보다도 아사히산에 드라이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벚꽃도 반쯤 피어 타니까 그만두겠어요 무라이 씨가 운전하는 차로는 아직까지 당신하고 함께 죽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다스코가 싫다면 어떠세요 부인은? 전 꽃놀이 같은 건 꽤 오랫동안 한 적이 없어요 거절이라고도 승낙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리송한 나스의 대답이었다 몇 년이나 꽃놀이를 안 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한 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반쯤 피었을 때도 싱싱해서 볼만하죠 아사히산의 벚꽃은 정말 기가 막히죠 무라이는 열심히 구원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나스에는 다스코의 얼굴을 보았다 뭐 어때 둘이서 사이좋게 다녀와요 모처럼의 청이지만 다음에 가도록 하겠어요 나스에는 다스코의 눈치를 살피면서 거절했다 아사히산까지는 불과 20분 거리에요 오늘은 꽃놀이 나온 사람들로 붐빌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하는 으슥한 장소도 아니고 구태여 나를 경계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네 하지만 나스에는 다시 다스코의 얼굴을 살폈다 망설일 것 없어 가고 싶으면 가봐요 다스코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다만 부인과 꽃놀이를 가자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무라이 씨 당신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뭐 굳이 남의 부인을 유인하지 않더라도 꽃놀이의 상대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둑 고양이 상대는 내지 말아요 아 다스코도 참 낡았군요 무라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낡았어도 좋아요 낡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낡았을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나스에도 태도가 나빠 하지만이라든가 어떤 일하든가 어떻하든가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어야지 이래서 다스코는 무섭다니까 무라이는 별로 무한해하는 기색도 없이 찰떡을 입에 넣었다 뿐득 샤미센 소리가 들려왔다 시범님 안에 있는 그 재방 밑에 벚꽃 그것 참 아름답더군 다스코는 다정한 얼굴로 나스를 보았다 다스코의 집에서 돌아온 나스에는 애출복을 입은 채로 경계 앞에 앉았다 무라이가 다스코의 집에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꽃놀이를 가자고 권유한 것 그 모두가 나스에를 만족시켰다 그런 달아오른 마음이 나스에로 하여금 산책을 할 마음을 일으키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스에는 일어서서 주방에 있는 하마꼬에게 말했다 잠깐 시범님을 산책하고 오겠어 손님이 오시면 곧 마루에서 날 불러줘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저녁식사는 뭘로 준비할까요? 글쎄 어쩌면 무라이가 오른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좋을 식단을 나스에는 생각했다 전골로 하는 게 좋겠어 원장님이 돌아오시나요? 돌아오시지는 않아 하지만 고기를 한 사람 분 더 해줘 하마꼬는 의심스러운 얼굴로 끄덕였다 왼쪽 숲속에 목련꽃이 놀랄만큼 하얗게 피어 있었다 밀풀이 파랗게 싹트기 시작하고 산비들기 소리까지 왠지 오늘은 명랑하게 들렸다 나스에가 처음 쓰지구찌가에 왔을 때 시범님은 어둘만큼 울창하게 물이 져서 발을 들여놓기조차 무시무시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밝아져서 언제나 숲속에서는 애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나스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벚꽃이 피일 무렵에 흐릿한 하늘이 숲 위에서 잠들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완만하게 커브를 그리면서 숲 사이를 지나고 있는 제 방 앞쪽에 벚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아직 활짝 피려면 며칠을 더 있어야 할 꽃이 아름다웠다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란 벚나무일까? 소나무 숲을 배경에 두고 있는 벚나무는 화사하기까지 했다 시범님 바로 옆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이곳에 벚나무가 있다는 것을 나스에는 모르고 있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스에는 아마 이 벚꽃이 필 무렵에 숲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 꽃이 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다스코가 시범님의 벚꽃은 아름답다고 했을 때도 어디에 벚꽃이 있었는지 나스에는 알 수가 없었다 이곳에 벚나무가 있다는 것을 산책을 좋아하는 게이조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벚꽃이 피어있더라는 말을 자기에게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게이조는 혼자서 꽃을 보고 혼자서 즐기고 있었던 것일까 나스에는 갑자기 쓸쓸해졌다 무라이는 집에 와 있지 않았다 지금은 나스에도 무라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싹 가셔 있었다 육각구를 짓밟은 무라이 따위는 보기도 싫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자기가 어째서 욕을 당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건지 나스에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나스에는 하마코와 둘이서 정골냄비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밤 9시가 지났을 때 게이조에게서 전화가 왔다 욕실에서 막 나온 나스에는 서둘러 잠옷을 걸치고 전화를 받았다 내일은 도루와 욕구를 데리고 마루야마에서 꽃놀이라도 하고 돌아갈까 하는데 그쪽은 활짝 피었나요? 벌써 늦은 감이 있어 역시 아사유가보다는 따뜻한 곳이야 게이조는 미쓰이 게이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여보, 만나보셨어요? 응, 만나봤어 어땠어요? 응,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할게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그리고 닭갓기 씨 내에게 안부 전해주시고요 나스에는 수화기를 놓으려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물었다 여보, 당신은 시범님에 범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제 방 옆에 그 훌륭한 꽃이 피는 나무 말이요? 그건 알고 있지 아마 늪조개도 있을 거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별걸 다 묻는다는 두의 게이조의 목소리였다 아니요, 그저 알고 계신가 어떤가 해서 물어보았을 뿐이에요 나스에는 역시 혼자서 보고 혼자서 즐기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되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까닭없이 쓸쓸했다 어느새 벚꽃철도 지나고 학교 구내에 있는 실록이 넘쳐 있었다 특히 공학부 앞에 단풍나무는 아름다워서 그 아래를 걸어가는 요코의 볼과 흰 브라우스에 푸른빛이 비치고 있었다 요코양, 오랜만입니다 문득 뒤에서 누가 말했다 뒤돌아 보았더니 와이셔츠 차림에 기다하라가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 기다하라씨 저번에는 고마웠어요 요코의 입학식 날 기다하라는 도로우와 둘이서 하숙집에 찾아와 주었었다 천만에요 아니 요코양의 키가 좀 자란 것 같은데요 기다하라는 요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직 한창 자랄 때니까 오늘은 벌써 돌아가는 겁니까? 잠깐 회관에 들러서 책을 살까 해요 기다하라씨는요? 나는 실은 요코가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 미안합니다 나는 이 학부이고 요코는 교양학부 아닙니까? 게다가 학생은 몇 천명이나 되고 이 구내에서 요코와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제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쁜 줄은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지요 친구끼리니까 괜찮아요 요코는 미소지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이따금씩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기다하라는 다그쳐 물었다 조금 앞에서 걷고 있던 더러워진 흰옷을 입은 사나이가 기다하라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며 희죽이 웃었다 너무 자주 그러시면 서로의 공부에 지장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마음이 놓이는군 기다하라는 정말로 안심한 듯이 말했다 기다하라씨 지난번 어린이날에 중고가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랬다더군요 얼마 전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언제 한번 요코양이나 스지구치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자더군요 어떻습니까? 요코양은? 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요코는 잠시 망설였다 참얼미를 하나요? 아니요 기다라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드라이브보다 걷기를 좋아해요 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30년 전? 그렇다면 1935년경이군요 그래요 지난번에 그 당시에 아사이가와의 사진을 보았어요 자동차는 적고 마차나 자전거가 많더군요 그렇겠죠 이시가리강도 깨끗해서 연어가 많이 올라왔었대요 나는 그 시대에 살고 싶어요 그야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일도 많았겠지만 뭔가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고 보니 지금 지나온 저 개울에도 연어가 올라오던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또렷한 요코의 쌍커풀을 기도하라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 악보 앞에 느름나무 밑을 천천히 걸으면서 기다라는 행복했다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요코는 다시 예전처럼 자기의 가슴속으로 되돌아와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급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지 요코가 기분 좋게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 지금은 만족해야 한다고 기도하라는 생각했다 그렇군요 삼십 년 전을 살아가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문득 요코의 시선을 깨달았다 네 요코는 끄덕였으나 기도하라를 보지 않고 맞은편에 있는 후루가와 강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나 꽃을 보고 있겠지 했지만 그렇지도 않은 듯 했다 기도하라는 요코의 시선을 쫓았다 그러자 그 시선은 반대쪽 보도를 걸어가는 약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학생의 등에 쏠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도하라 씨 백 년 후의 미래를 살아가는 모임이라면 모를까 삼십 년 전의 과거를 살아가는 모임에 요즘 세상에 입회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요코의 시선은 아직도 학생의 등에 쏠리고 있었다 문득 학생이 휙 돌아서서 요코를 보았다 그러나 곧 빠른 걸음으로 정문으로 통하는 길로 사라져갔다 요코는 예쁜 입술에 미술을 띄우고 학생을 배웅했다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눈길이었다 기다하라의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졌다 친구인가요 네 아 지금 그 학생이요 그제서야 요코의 시선이 기다하라에게 되돌아왔다 친구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좋을까 요코는 말을 더듬었다 어쩐지 기분 나쁘게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요코양과 걷고 있어서 내가 나빴나 어머 왜요 그렇진 않아요 기다하라씨 아까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교황학부에요 요코는 미스이 다스야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까 만일 다스야가 기다하라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정을 알고 있는 기다하라는 당연히 미스이라는 성에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그 의문 또는 놀라운 표정이 다스야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차라리 지금 기다하라에게 고백을 해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으나 역시 요코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사뽈에 왔을 때 게이조가 도로와 요코를 앞에 놓고 다스야에게 대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다하라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다 요코는 요즘의 젊은 여성과는 어딘가 다르다 드라이브보다도 걷기를 좋아하고 볼링보다도 독서를 좋아한다 고고춤보다도 다스코의 일본무용의 매력을 느끼고 기사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잔디밭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젊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쭉 뻗은 몸매만 해도 누구보다도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하라는 요코를 보았다 미소를 머금은 요코의 눈이 기다하라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조금 가서 육교의 난간에 기대었다 육교와 병행하여 전차설로가 뻗어 있었고 그 저쪽 아래는 벌써 사뽀루역의 플랫홈이었다 기다하라는 지금 요코와 함께 그 차에 치었다면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플랫홈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여기라는 곳은 사람이 들끓고 있어도 이상하게 서글픈 곳이라고 요코는 생각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육교 아래로 열차가 플랫홈으로 들어갔다 열차가 정지한 순간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줄이 무너지며 열차 입구로 몰려들었다 입구로부터 승객이 토해지고 그리고 빨려 들어갔다 또 열차가 왔다 많은 사람이 내리고 또 비슷한 수의 사람이 올라왔다 무슨 목적으로 이 사뽀루에서 내리고 무슨 목적으로 길을 떠나는 것일까 이 역에서 내림으로써 또는 떠남으로써 그 일생이 정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운명적인 무엇인가가 역에는 뒤엉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끓고 있어도 역에는 구슬품이 감돌고 있다고 느낀 것은 그런 타실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플랫홈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코는 어느 고장을 좋아하세요 역시 아사이가와인가요 글쎄요 요코는 미소지었다 나는 평지에 있는 도시보다는 항구도시처럼 언덕이 있는 고장을 좋아해요 고우배나 나가사키 같은 것이 좋아요 하쿠다테나 오다루도 좋고요 오다루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무래도 나는 주의력이 없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오다루에는 국민학교에 다닐 때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나 오다루라는 것을 좋아해요 요코는 아까 호쿠다이 구내에서 만난 다스야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스야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오다루에 대한 이미지는 요코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바뀌고 있었다 오다루는 이미 자기를 버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장이 아니라 다스야라는 동생과 그리고 또 하나의 오빠가 있는 고장인 것이다 요코는 갑자기 오다루에 가보고 싶었다 아무래도 요코 쪽이 나보다 어른인 것 같군요 항구도시라면 아미바시리도 깨끗한 고장이지요 형무소가 유명해서 살벌한 도시를 상상하게 되지만 공원 안에 도시가 있는 것 같은 깨끗한 고장이지요 호수만도 네댓게는 될 겁니다 어머 멋있군요 너무 깨끗할 정도예요 하지만 아미바시리에 유빙은 한번 구경을 할 만하지요 그건 꼭 보여드리고 싶은걸요 그렇지만 유빙은 혼자서 보는 것이 제격일지도 모르겠군요 요코는 혼자서 보는 것이 제일 좋다는 유빙을 꼭 보고 싶었다 유코미틀 오다루경유 하쿠다테행의 긴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요코는 열차에서 눈을 돌려 오른쪽에 보이는 키가 큰 실록의 포플로나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요코가 속해 있는 미술서 그린 흑백 합회의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클라크 회원 1호 집회실에서 열렸다 일찌감치 식사를 끝낸 요코는 1호실 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다스야가 혼자서 창가에 서 있었다 어머 순간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나도 오늘부터 회원이 되었어요 어머 우연히 저와 같은 서클에 들었군요 미쓰이 씨도 그림을 좋아했던가요? 요코는 다스야에게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별로 그림은 좋아하지 않아요 다스야는 빙긋이 웃었다 어머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입회했어요? 그림은 좋아하지 않지만 댁이 이 서클에 있기 때문에 어머 요코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잘못했나 다스야는 어린애처럼 머리를 극적거렸다 서클에는 그런 식으로 가입해서는 안 돼요 요코는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말을 하려다 말고 다스야는 등을 획 돌렸다 저번에 함께 걸어가던 사람은 누구죠? 친구예요 이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음 박사 과정이라 짙은 눈썹이 매섭게 치올라갔다 고교 때부터의 친구예요 오빠하고 친구여서 아사이가와에 집에 와서 묵기로 했어요 요코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5분 전 6시였다 일어나서 의자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다스야는 말없이 그러는 욕구를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다 어쩐지 못마땅한걸요 누가요? 댁의 남자친구 말이에요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난폭운전에 자동차가 달려들었을 때 요코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순간적인 위험에서도 기다하라는 자기의 팔을 붙들고 재빨리 물러섰다 아마 어떤 동반자라도 기다하라는 그렇게 행동했으리라고 요코는 생각했다 요코 자신은 그 순간 기다하라를 잊어버리고 도망치려던 참이었다 훌륭한 사람? 그럼 다음에 소개해 주세요 댁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군요 요코는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댁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군요 왜요?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왜냐고요? 그때 이후 댁이 그 황병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여러 차례 그 잔디밭에 가보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쓰이시를 싫어하고 있다는 증거가 하지만 하숙집에 찾아갔을 때도 일출을 하던 참이라면서 문전 박대를 했어요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갔는가에만 신경을 쓰고 나 같은 건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요코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여섯시인데도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빨리 누가 와 주었으면 씻기도 하고 아무도 와 주지 않았으면 씻기도 한 야릇한 기분이었다 그럼 미쓰이시 내가 미쓰이시를 정말 싫어한다고 멋대로 생각하세요 요코는 가볍게 눈을 흘겼다 미안합니다 다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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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너무 친숙한 타인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스야가 다소 싫어하더라도 매정스럽게 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코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나는 확실히 다스야를 기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요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요코는 살며시 옆에 있는 다스야를 보았다 다스야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흉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코는 다시 콩티를 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기와 다스야의 모습을 본다면 생모인 게이코은 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게이조는 말했다 꽤 기로워하신 모양이더라 다스야군과의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코도 한번 만나서 낳아주신 데 대한 인사를 해야 할 거다 옆에 있던 도루도 말했다 그분도 요코를 만나면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몰라 아주 좋은 분이야 그분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뿐이야 그것이 그분의 비극을 낳은 거야 두 사람의 말은 개이코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의 요코를 긍정할 수가 없었다 개이코의 괴로움이나 고통은 이를테면 자기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다스야 형제나 그 아버지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고통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요코를 생모보다도 그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더 동정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심정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 나와서는 요코의 가슴은 설레고 있었다 다스야가 요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했다 아침엔 몇 시에 일어나요? 어머 마치 생활지도운 같군요 아침엔 일곱 시에 일어나요 미쓰이시는요? 나도 일곱 시경에 일어나요 실없는 이야기였지만 요코는 역시 즐거웠다 자기와 혈육을 나눈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한 사람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혼자서 일어나요? 아니 어머니가 깨워줘요 나를 깨우느라 무척이나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 창 밖에서는 수은등이 정원의 나무들과 잔디밭을 푸른색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무언가 깊은 물속을 연상케 하는 빛깔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자신문을 읽고 있던 학생 하나가 하품을 하고는 천천히 일어서서 가버렸다 어머니는 신경질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따금 엄격해요 일어나지 않으면 이불을 사정없이 흘러버리죠 어머 느닷없이 찬 타월을 얼굴에 덮어 씌우기도 하고 미쓰이시는 행복하군요 친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릴 수 있는 다스야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요꼬로서 요꼬로서는 나스야가 깨울 때까지 자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울철에도 되도록이면 나스애보다 먼저 일어나서 난로를 따뜻하게 피워놓았다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나 요꼬로서는 나스야가 말하기 전에 요꼬로서 요꼬로서는 클라크 회관 뒤쪽에서 두 마장쯤 가지 않은 곳에 있었다 9시 반까지는 아직 10분 가량 남아있었다 미안해요 나는 남자친구를 혼자서는 방에 들여놓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왜요라는 건 좀 이상한가 그러나 그건 지나치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나를 신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쓰이식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여놓지 않기로 하고 있어요 댁은 남성을 지나치게 위험시하고 있군요 그건 불쾌한데요 다스야는 갑자기 굳어진 표정으로 다리를 크게 포개었다 불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세상일을 잘 모르니까요 남자를 혼자서 방에 들이지 말 것 너무 어두운 길을 단둘이서 걷지 말 것 쯤은 스스로 분명하게 정해놓고 싶어요 그런 완고한 학부모 같은 생각은 싫은걸요 남성은 모두 치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난 별로 남성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방에 들여놓지 않으면 깨지고 말 그런 우정밖에 가질 수 없는데 남자라면 친구로 삼고 싶지도 않아요 다스야는 갑자기 안색을 바꾸었다 그리고 불쑥 일어나서 창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으나 요코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알았습니다 택은 아주 훌륭한 여자군요 하지만 존경받는 여자를 난 싫어해요 말을 끝내 말을 끝내기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버렸다 요코는 사라져가는 타스야의 뒷모습을 의자에 앉은 의자에 앉은 채 바라보았다 요코의 눈에 슬픈 빛이 어렸다 화를 내는 타스야의 심정도 잘 안다 동생인 타스야를 별로 위험시한 것은 아니었다 한없이 응석을 부릴 것 같은 타스야의 성격과 그 응석을 받아줄 것 같은 자기의 육친에 대한 정을 경계한 것이다 사실 하숙의 남자친구를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는 무절자한 생활이 요코는 싫었다 그것은 남편을 배신해서 자기를 낳은 개육구에 대한 요코의 반항의 표시이기도 했다 타스야와 자기가 친해진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결실도 가져다주지 않는 일인 것이다 이대로 서로 멀리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마와 동생이라고 요코는 생각했다